무릎이 맘에 있습니다. ристOK 천재하세용? 네 천재요 내 친구들 같이 하시는데 먼저 사주시고 drafted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고맙습니다. 슈타임. 너무 늦은 거 아니야? 예! 죽여! 죽여! 슈타임! 몰라요. 너무 아쉽다, 진짜. 네, 진짜. 나는 끝나기 직전까지도 마지막일 줄 몰랐어요. 못 느끼고 했는데 되게 아쉽네요. 난 지금도 느껴지지 않아. 오빠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애. 재밌고 신나는 하루였던 거 같습니다. Qiu, 팬미팅 이제 수관해드리겠습니다. 샌우에 일본어로 주문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지아엘은 하나요? 네, 하나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거죠? 앞으로 형들한테 안 까불겠다고 맹세해 안 까불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제가 형들에게 어떻게 까불겠습니까? 지짐이야! 지짐다 진 사람이다 렌데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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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 옷 컨셉 초고추장처럼 열심히 맵게 불태우겠습니다 진혜씨가 어슬렁어슬렁하면서 거울 앞으로 이걸 할게 다 할거다 너무 재밌었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이제 앞으로 오사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사카 오사카 마테라 이거 내가 먹던거 아니냐고 미얀미얀 지켜주지 못해 미얀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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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혜씨 중국어 멘트 연습하고 있습니다 항상 완벽함 뒤에는 이런 연습이 필요하죠 무슨 말이야? 오늘은 저희 꿈꾸세요 진혜씨 워만데믄 요거 밀크티 8개를 아 저 다른거 먹을게요 아 똑같은거 먹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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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뭐 빨리 정해주세요 하게 됐는데 왜 여기서 하고 아 열심히 멘트 따고 있는데 진짜 잘 따라해볼까? 끝났습니다 장에서 광주완 광주완 떡고 광주완도 created 지금은 광주완 박초 대ель 오오오오 내가 너무.. 이렇게 몇 장의 상위를 훔쳐보는 아이폰의 여진이었는데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좀 열심히 지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아이폰의 미래가 더욱 기대될 것 같아요 아아.. 나 1주.. 나 1주.. 나 1주.. 나 1주.. 나 참 누구시켜? 아 일단은 되게 처음에 예전부터 연습생 때부터 데뷔 전부터 손에 그리다 못해요 깜짝 놀래? 깜짝 놀래요 왜왜왜왜왜 어우 너무 잘생겼어 아우.. 아직 안 봤어? 아직도 안 봤어? 그럼 너 얼마나 더 잘생기실래 나도 근데 향고 갔어 훈훈하다 냉수 한잔 마신다 냉수먹고 석차려 진짜로 나 메이킹 보고 깜짝 놀랐어 이게 긴박수인데? 긴박수 한번 날려 탈렸다 찬우가 탈렸어 아 오늘은 진짜 찬우 없었으면 큰일 났다 찬우가 또.. 방송 천재지 진짜 말이 많이 느렸어 찬우가 이제는.. 예능감이.. 예능감이.. 지! 2장 보내고 지! 지구에.. 못! 못생긴 남자는.. 미! 야.. 나.. 때밍 자 한민이 형 Z! 지이! 비하이면 또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야! 자.. 시원하게 냉수한잔 주시고 귀여워 와 또 왜… 마지막 풍면 까맣게 불태우겠습니다 개울철이 호빈 물omm 하게 있어요 두 잎여 반갑게요 안녀오 동 conducting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야 내가 잃겠다 형 처음 찍어보게 어? 남는 시간에도 게임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오목을 즐기고 있는 순간 요즘 저희는 오목을 밤이 불었어요 네 오목은 재밌더라고요 지! 다시 주문을 열어볼 수 있는 indulge 글쩍 앤디 게살샕수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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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 게살샕수핀 게살샕수핀 게살 샥스핀 게살 샥스핀 게살 샥스핀 어 네 멈춰봐 멈춰봐 13초 아 너무 빨라 13초 아 너무 빨라 바로 시작부터 시작 어려워 게살 샥스핀 게살 샥스핀 게살 샥스핀 게살 샥스핀 게살 샥스핀 게살 샥스핀 와우 멈춰봐 저 저기서 있다가 킬을 다 잃어버리고 오셨습니다 너 왜 이렇게 올라가야 야 작지 않아 자 양 선수 이렇게 뭐 자고 있을 때 야 싸우지 마 자고 있을 때 나 한마디만 하겠지 한 번이라도 하겠어 자고 있을 때 내가 진짜 발자국 소리를 딱 한 번이라도 내면은 무서워가지고 이거 미우고 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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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무서워 네 아 찬우가 잠이 좀 많이 얕게 자서 귀가 좀 밝더라고요 네 오늘 되게 아파서 네 죄송해요 나 알겠습니다 네 네 좋으시고요 아 진짜 난 조금만 하면 난 목만 살짝 난 두가 아프다 진짜 목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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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커피 차련들고 커피 할 줄 알죠 아하하하 야 이거 진짜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난 움직이기 싫어 아 차도야 어? 형이 움직이기 싫어 어? 어? 두 두 옆에 나 싫어 아 나 두가 아프다 찬우야 천하여 나 싫어할 때 나 싫어할 때 내가 식혀줄래 아 아니 양 치질 좀 해줄게 아 아 으어 진짜 커피 하는 거야? 아! 드신다 그런거 아니지? 먹게? 하긴! 아니 형! 야! 정찬호! 너 인마 북극을 갔다 오냐? 얼음을 가져오는데 식사님이 보여요 형? 자고 있어요 형 여기 날강도에요 왜? 얼음을 돈 주고 줘요 찬호야! 찬호야! 너는 아이스크림을 북극에서 어느 집 좀 만들어오니? 정찬호! 만수르 목소리 같은데? 정찬호 왔다! 나이스 타이밍! 이거 뭐 말해 이거 맞아요? 아니 형! 아니 아이스크림이 딱 열 종류가 있거든요? 딱 열 개가 근데 형이 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실망한 표정 하지마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왔는데 초코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초코라 했는지 따뜻기를 사오는 건 좀 그렇지 않냐? 아니 이거 초코 세균이 나 이거 먹어봐 진짜 아 그럼 이거 어때요? 초코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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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인마 임금님이 임금님이 백숙 가져오라 그랬는데 육개장 가져온 거야 맛있네 어디가 어디가 어디? 나 이거 나눠주러 가야죠 뭘 나눠줘! 냉장고로 가요? 아 여기다 그냥 아 안돼지라 아 여기다 너무 아 여기다 너무 아 진짜 아 진짜 돈 없어 2만원 썼다니까요 형 아 진짜 아 기다려 아 기다려 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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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드세요 뭐야 뭐야 맛있어 사왔는데 어디서 왔어? 회의점 가서 2만원 정도 사왔더니 지금 초코 맛으로 다시 사오라고 찬우야 경찬우 형이 말하는 진짜 형이 말하는 초코 아이스크림이 없다니까요 아 아 그만해 아니 형 진짜 이걸로 오사카를 다 뒤져서라도 그렇게 좋아 오사카가 안되면 도쿄까지 갔다와 도쿄까지 갔다와 도쿄도 없으면 후쿠오카랑 나고야 다 갔다와 사뽀로 막 눈을 헤치고 밭을 헤쳐서 갔다와 가서 문부터 열어줘 휴 ㄹ ㄹ ㄹ ㄹ 형이 자꾸 초코맛 먹고 싶다니까 오셨잖아요 뭐 왜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해 그래요 뭘 형이 초코맛 먹고 싶다고 날짜로 비고 오셨잖아요 맞아 넌 통과야 그래요 넌 합격이야 그래요? 아 진짜 넌 안내로서 정말 합격이야 카메라 있다고 진짜 일본 거 할까요? 형? 너무한 거 아니에요? 형, 그게 아니야! 형, 여기서 벌써 다 지켰어요, 형. 이거 방송에 제가 다음에 보내달라고 해요. 너가 저 방에서 다 보고 있었어. 아, 그래요? 어! 너의 심성을 테스트하는 거였어. 네? 너가 얼마나 착한 아인지. 아, 진짜요? 어. 아, 그래서 시킨 거였어요? 너 근데 진짜 왜 다 해줬냐? 아, 저는 하라고 할까 했죠, 그냥. 하라고 한다, 형이 안 하면 혼내쓰는데. 잘 됐어. 인증됐어. 세상에 제일 착한 아인. 지금 너 호감도 벌써 앞에 올라갔다. 잊지 마세요. 왠이 써 sluff. 날arna. 안하면 시간이 seemed 잊지 못 이란이 되다. 날arna. 위작에 깊은 Data Ti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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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имpor escritor 작품ом. ~! 전화할 때 위로 설치 세제assen纖ij Marg баз 지화END. 더는 대ăng Snap Home. 입을 시작합니다. 처음에 Data Ti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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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megencei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